항암 방사선 뭐 수술 다 끝나고 한 거반 한 2년차 조금 못됐을 때 그랬거든요.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쓰나미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오면은 제가 잘 극복할까 그런 불안감이 늘 있잖아요. 그런데 처음보다도 더 힘들었어요.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죠. 먹질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웠고. 수술, 항암 치료, 자궁 적출까지. 모든 치료를 마치고 부부는 좋은 환경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. 수술하고 변기가 깊었으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항암 치료 했잖아요. 방사선까지 하고 암 환자들이 더 이상 의존할 게 없는 게 이 세 가지를 하면 다 끝나요. 나머지는 내 몫인 거예요.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은 암과의 싸움.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먹거리였다.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는 이곳에서 요리 연구가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.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섞지를 않아요. 그냥 간장이면 간장, 된장이면 된장. 이거 이외에는 잘 안 해요. 그래서 복잡한 맛이 안 날 거예요. 그냥 식품, 식재료 그대로의 향. 그걸 그냥 다 유지시켜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. 황미선 씨 식탁이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에서 난 제철 나물들. 나물 고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 파마늘도 쓰지 않고 양념을 최소화한다. 재료도 조리법도 단출하지만 그녀에겐 최고의 건강 밥상이다. 밥은 통곡 위주로 먹는다. 오늘은 흥미의 혼잼나물을 넣었다. 그녀가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. 아이들 키우면서 대학에 들어가 늦은 공부를 시작한 황미선 씨.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식사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. 암 걸릴 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사람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. 늦게 다니다 보니까 아기도 키우면서 육아해야지. 내가 공부해야지 그때 되게 힘들으니까 내 도시락을 안 싸고 젊은 애들한테 워드 같은 거 배워야 되니까 배우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한 4년 동안 열심히 먹었었어요. 자신의 몸을 챙기지 못한 지난 시간이 후회스럽기만 한 황미선 씨.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. 대철에 맞는 에너지를 듬뿍.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면역성 내지는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철 음식, 제철 채소, 제철 과일을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.